남동우가 버스 승강장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. 그 일환으로 1억 7백만 원을 투입해 버스 승강장 10곳을 새롭게 교체 설치했습니다. 기존의 버스 안내 표지판만 설치돼 있던 소래포구역 앞 등 7곳에 신규 승강장을 설치하고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된 논현동 등 3곳은 새 시설로 바꿨습니다. 또 여성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해 버스 승강장의 높이를 45cm 이하로 설치하고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에 필요한 공간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.